안녕하십니까? 구형형 강사 측정입니다. 오늘은 14강 문장의 구조, 특히나 문장의 짜임, 견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장 성분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파트죠. 무슨 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이어진 문장부터 안긴 문장, 안은 문장까지 한번에 다가볼 생각인데 마지막에 연습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좀 푸시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중간에 제가 안 푼 친구를 위해서 잠깐 끊어가겠지만 어쨌든 문제도 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 일단 문장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헌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 나오는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이렇게 되는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문장으로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그냥 이건 헌문장입니다. 반대로 견 문장은 주어나 서술어가 하나가 아니라 주어가 서술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등장하면 두 개 이상이 등장하면 우리가 이걸 견 문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견 문장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 문장과 문장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 안긴 문장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쉬운 것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쉬운 것부터. 자, 먼저 견 문장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견 문장 안에는 이어진 문장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어진 문장은 뭐냐 하면, 그냥 그림 정도로 보자면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문장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문장, 여기가 한 문장, 이런 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어진 문장에는 크게 두 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먼저 나열. 여기서 나열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두 개의 연결어미가, 여기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 연결어미를 통해서, 대등적인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열에는 뭐뭐 고, 뭐뭐 며 등이 있어요. 됐죠? 뭐, 예를 들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죠. 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장은 가운데서 끊어지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문장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단순 나열이 됩니다. 대조는 말 그대로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건데 뭐뭐 하지만, 뭐뭐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좋아하지만, 밥을 좋아하지만, 하지만 빵은 싫어한다. 아이고, 빵은 싫어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장이 밥을 좋아한다, 빵은 싫어한다. 문장이 두 개죠. 이때 여기는 이 두 개만,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대등적 연결 의미를 썼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이 있죠. 선택은 뭐뭐든지, 혹은 뭐뭐하거나, 됐죠? 그러면 이리로 오든지, 이리로 오든지, 저리로, 이리로 오든지, 저리로 가라. 뭐 이 중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간에 끊어지고,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중간에 든지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대등하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대등하게 연결된 것은 잘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아래쪽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중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동격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 두 문장의 위치, 두 문장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의미가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게 위치를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어 보면, 여기서 위치가 바뀌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자, 그에 비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여기는 이 문장 사이에 말 그대로 종속적으로, 종속적인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를 통해서 문장 두 개를 연결한 건데 종류가 많죠. 참고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실제로 지금 여기는 이 종류, 나열대조 선택이나 원인 이유, 배경 상황, 조건 가정,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가다 출제되긴 했으나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의미를 물어보고 의미를 따져서 구분하는 문제 정도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의미에 부담 갖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 이유가 아니라 조건 아니야? 이건 의도가 아니라 배경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원인이 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뭐뭐 아서어서 혹은 뭐뭐 무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우산을 썼다. 자, 비가 와서 우산을 썼다는 앞에 있는 이 문장의 뭐뭐 서로 끝나고 이 친구가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니까 이거는 뭐다? 종속초 이어진 문장이다. 자, 두 번째 배경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아니다. 예시부터 쓸 게 아니라 연결음이 붙었어야지. 미안해요. 뭐뭐 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는데 내가 집에 가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집에 가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문장은 두 개가 있죠. 이때 여기에 는데가 들어가 있고 내가 친구를 만난 상황이 메인인데 그게 어떤 배경이었냐면 내가 집에 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배경 상황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과 가정은 말 그대로 조건 뭐뭐면 뭐뭐하거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집에 가면 친구가 싫어할 거야 친구가 싫어할 건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집에 가면이라고 모았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조건, 뒤에 게 있는 게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거는 조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은 뭐냐면 머머려고 머머도록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내가 여행을 가려고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았답니다.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뭐뭐로 요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앞에 있는 게 의도고 그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뒤에 행동을 하게 된 거니까 이게 의도 목적에 관련된 이어진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보는 양보는 뭐뭐아도어도 그 다음에 뭐뭐할지라도 뭐뭐리을지라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비가 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여행을 갈 거야 여행을 갈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장이 요렇게 끊어지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나는 이렇게 되더라도 뭐하겠다? 여행을 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런 건 양보가 됩니다. 얘기했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중단과 전환은 중단과 전환은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중단하는 건데 이것도 뭐뭐 다 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다가 여행을 어 아니야, 여행을 가다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책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거는 예시가 술은 특강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내가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이때 뭐뭐 하다가 중단하고 전환해서 책을 받은 거니까 이게 중단 전환이 되는 거고요. 정도의 심화는 이거는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인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 그래요. 수능 특강에 있는 예시로 그냥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도가 심화가 됐죠. 수록이 들어가면서 정도가 심화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게 의미가 뭐가 됐든 결국 두 문장의 위치는 두 문장의 위치를 두 문장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문장의 위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보이죠? 문장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바꿀 수가 없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여기서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결론 문장의 위치를 문장의 위치를 바꾸어 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두 문장의 위치를 바꿔서 의미가 통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의 의미를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치사한 문제는 평가원에서는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석의 여지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 잘못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뭔가를 해석해서 의미를 만드는 문법 문제 정도는 원래 잘 내지 않는다. 이거 좀 잘 기억하시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건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해됐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은 오늘의 메인입니다. 이 아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 여기는 이 아는 문장은 매해 6월, 9월 수능 중에 반드시 한 번은 나오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나옵니다. 두 번, 세 번도 나오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아는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아는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크게 이렇게 지금 제가 다섯 개를 크게 지금 넣어놨죠. 그죠? 여기 넣어놓은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 좀 받아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명사절 아는 문장부터 가죠. 명사절 아는 문장은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절 자체가 아이고 절 자체가 명사처럼 사용되는 건데 명사처럼 사용되는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명사처럼 사용하는데 명사처럼 사용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결국 글에서 여기에 쓰려면 명사형 전성어민을 써야 된다. 뭐뭐뭐뭐뭐 toma기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이 아는 문장의 핵심은 결국 전성어민을 뭐뭐뭐뭐음, 뭐뭐뭐뭐끼 여기서 꼭 기억할 거에요 이 아는 문장의 핵심은 결국 전성어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당연히 부사절을 만들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관형사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전성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에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 기억할 거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려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일단 서술어 찾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를 찾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적어나 보호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 성문 찾는 거랑 똑같죠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목적어 찾고 보호 찾고 그러면 남아있는 놈들은 모두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인데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인데 이때 관형어는 알다시피 뭐를 꾸며준다? 체언을 수식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관형어 찾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 부사어는 나머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는 부사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을 보면 어렵다 했죠? 어렵다가 서술해요 그죠? 그러면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격조사가 쓰였으니까 이 자리가 주어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묻고 당연히 조사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명사절이 되고 여기는 이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알고 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알고 있어요 이게 서술어죠? 본용어, 보종어는 묶어서 서술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뭐가 되지? 그렇지 얘가 주어가 돼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 이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죠 자 이때 앞에 봤더니 앞에가 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거 명사형 전성어미지?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명사절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명사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오기 전에는 내가 집에 오기 전에는 절대 열지 말아라 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집에 오기 전에는 절대 열지 말래 그러면 열지 말아라는 본용어, 보종어니까 서술어가 되고요 자 열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항상 주어하고 서술어는 짝꿍이어야 돼요 여기는 이 서술어를 가지고 주어를 찾아야지 재빨리 여기다 이렇게 주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작살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열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뭐가 생각되어 있냐면 너는 이라는 주어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알겠죠? 너는 열지 말아야 돼 뭐 절대 열지 말아야 돼 부서어 뭐 하기 전에는? 내가 집에 오기 전에는 자 이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 문전성문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기입니다 여기 지금 기가 보이죠 기는 뭐? 명사형 전성어미 누가 오는 거야? 내가 집에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집에 오는 거니까 오다의 주어는 내가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 징구는 명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전에는 부서어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부서어 중에서 특히나 여기서 기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다? 뒤에 따라오는 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여기는 이 명사절은 여기는 명사절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전이라는 관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 관영어의 역할을 한다고 다 관영사절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 명사형 전성어미를 썼냐가 중요한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를 썼냐가 중요한 거라고 명사형 전성어미를 쓰면 그게 관영어의 역할을 하더라도 뭐가 된다? 명사절이 된다 자 한 번 더 가볼게 한 번 더 그 그림은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다 자 이거 한 번 해볼게 똑같아 잘 봐라 아름다워요 서술어죠 뭐가 아름답죠? 그림이 아름다워요 이때 그는 그림 꾸며주는 거니까 관영어예요 자 그런데 그 그림은 어떻게? 내가 보기에 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또 키가 들어가 있네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전성어미로 끝났냐야 자 내가 보는 거예요 뭐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보는 거니까 목적어는 생략돼 있네 자 목적어는 지금 생략돼 있는 무슨 절? 명사절 그러면 명사절인데 여기 뒤에 애도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절이 무슨 역할을 쓰고 있다?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이 명사절은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관영어나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영어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형 전성어미를 썼냐가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명사형 전성어미를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관영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가볼게요 관영사절을 아는 문장은 여기는 이 절 자체가 관영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절 자체가 관영어처럼 쓰이는 건데 관영어처럼 사용되는 건데 이때 관영어처럼 사용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뭘 써야 된다? 관영사형 전성어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관영사형 전성어미 관영사형 전성어미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는 뭐뭐을 뭐뭐 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장을 지금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가 우리가 온 사실을 알고 있다 자 그럼 한번 갑니다 여기서 지금 문장의 서술어는 알고 있다죠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그가 알고 있어요 뭐를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때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보이지 관영사형 전성어미가 그래서 관영사형 전성어미까지가 절인 거예요 사실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가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다까지 니은까지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절할 때 여기는 이 전성어미까지가 절입니다 전성어미까지가 절인 거예요 그 뒤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우리가 오는 예를 꾸며주는 거니까 무슨 절? 예 관영사절이 되겠죠 관영사절이 됩니다 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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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던 책은 재밌다 있어요 자 가볼게 재밌는 거 서술어예요 여기서 책은 목적어죠 이때 책은 어떤 책이냐면 책이 재밌는데 아 목적어래 미쳤구나 이 주어진 책이 재밌다니까 이때 책이 재밌는데 끝나는 게 일 던으로 끝났으니까 관영사절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가 읽었으니까 이렇게 관영사절이에요 자 관영사절인데 이 관영사절은 내가 책을 읽다니까 책을 읽는 목적어는 생략된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거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문장성분이 문장성분이 관영어로 똑같이 끝나는데 앞쪽에 있는 관영어는 문장성분이 따로 생략된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성분은 어 뒤에 있는 문장성분은 지금 생략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관영절인데 이 관영절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하나의 문장 여기서 지금 그 문장성분이 생략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여기서 문장성분이 따로 생략이 되지 않은 문장성분이 새로 생략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동격 관영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격 관영절 동격 관영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뭔가의 문장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계 관영절이라고 해요 관계 관영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관영절이 여기는 이 관영절의 내용이 생략이 돼있냐 생략이 돼있지 않냐에 따라서 생략이 돼있냐 생략이 돼있지 않냐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생략이 돼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동격 관영절과 관계 관영절로 나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잘 말아 나는 예쁜 그녀를 좋아한다가 있어요 이 문장의 경우는 다시 문장서문을 해볼게 좋아하는 건 서술어 해요 누가 좋아하죠? 내가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그녀를 좋아해요 이때 예쁜은 이렇게 관영사형 전성어미를 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친구도 관영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거 하나의 어절도 하나의 어절도 어절도 절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어절도 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원 플러스 뭐만 썼다면 전성어미를 사용했다면 이건 절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용원의 전성어미를 썼다면 절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관영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사절로 갈게요 부사절은 절 자체가 부사어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 자체가 부사어처럼 사용되려면 당연히 부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돼야 되겠죠 부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돼야 한다 뭐뭐, 이, 리, 개, 도록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자, 그럼 가볼게 내려요 뭐가요? 비가요 어떻게 해요? 소리도 없다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었네 끝나는 게 이라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끝났으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부사절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에 도록이 들어가니까 의심했어야지 땀이 나다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부사절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사절은 이렇게 부사절은 부사형 전성어미를 쓰게 되면 부사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절 갈게요 여기는 이 서술절은 절 전체가 절 전체가 서술어처럼 사용하는 건데 자,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한 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표지가 없어요 다만 주어 플러스 주어 플러스 서술어 꼴로 쓰이면 우리는 얘를 서술절이라고 한다 주어 플러스 주어 플러스 서술어 꼴로 쓰이면 서술절이라고 한다 자, 가볼게 나는 키가 크다야 그러면 얘 한번 따져보면 큰 건 서술어인데 이때 서술어가 물론 내가 크다 해도 말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키가는 문장서문을 따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큰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키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내가 크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키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키가 크다가 되면 이렇게 키가 크다가 되면 얘가 주어고 얘가 주어가 되니까 여기는 이 친구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서술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한 번 더 나는 꾀가 많다야 나는 꾀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건 내가 아니라 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얘가 서술어고 얘가 주어고 꾀가 많은 게 나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주어 주어 서술어니까 이렇게 해서 서술절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 나는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자, 나는 아이고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혼문장에게, 견문장에게 이거 혼문장일까, 견문장일까 당연히 견문장이지 아니지, 혼문장이지 얘는 서술어죠? 얘는 주어죠? 이때 얘는 생긴 게 비슷하지만 주어가 아니라 얘는 보호니까 얘는 혼문장입니다 알겠죠? 큰일 납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서술절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인용절 가겠습니다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말이나 생각 등을 인용하는 거예요 생각 등을 인용하는 건데 이때 인용할 때는 뭐냐면 뭘 쓰게 되냐면 인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용의 부사격조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뭐라코, 뭐뭐고가 되고 여기는 이 인용절도 문장성분상으로는 부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왜? 인용의 부사격조사니까 다시 대신에 얘를 부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용절은 부사의 역할을 한다 자, 가볼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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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집에 간다고 말했다 자, 집에 간다고 말했어 그럼 말했어? 누가 말했어? 내가 말했어? 뭐라고? 그가 집에 간다고 말한 거야 자, 이때는 고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절? 인용절인데 따옴 뼈 없이 고가 왔으니까 간접 인용이 되는 거예요 간접 인용 자, 한 번 더 그는 나 집에 갈 거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다 자, 그런 말을 했는데 똑같이 말을 했는데 서술어죠 얘가 주어구 이때 여기서 절이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라고가 들어가고 보신 바같이 따옴표, 따옴표 들어가니까 인용절은 인용절인데 간접 인용이 아니라 직접 인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물어볼게 나는 그가 집에 간다는 사실을 말했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셔야 돼 똑같이 말을 한 거지만 얘는 말했어요 누가요? 내가요? 뭐를요? 사실을요? 사실을 말했어요 어떤다는 집에 간다 봐 집에 간다 는 자, 는은 아까 어디였지? 는은 어디였지? 는은 어디였지? 이거 있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은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해야 된다? 관형사절이라고 해야 돼 이해 됐죠? 관형사절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똑같이 말했지만 얘는 여기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인용절이 다 인용절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건 인용절이 아니라 관형사절이 된다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케이 뒤에 연습문제가 지금 제가 여섯 문제를 준비했어요 지금 잠깐 끊으시고 여기는 여섯 문제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뒤에 잠시 뒤에 다시 키셔가지고 정답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문제 안 푸신 친구들은 여기 잠깐 스톱 누르시고 문제 푸시고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영상 계속해서 보세요 자, 다 푸셨어요 자, 다 푸셨으면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기억나시죠? 맨 먼저 뭐 찾으라고?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목적어 부어 찾고 관형어 부사 나눠주고 순서고 잘 생각하시면 갈게요 지적했어요 지적한 건 서술어죠 누가요? 그가요 뭐를 지적했죠? 뭐를 지적했지? 뭐뭐 했음 자, 보이나요? 음 나오니까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사절인지 볼게 음, 잘못되었음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 내가 쓴 보고서 그럼 여기까지가 모두 명사절로 쓰였고 여기는 이 명사절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 자, 이때 목적어로 다시 들어가면 명사절 다시 들어가면 명사절도 문장, 문장 해야지 똑같아 문장은 항상 맨 마지막에 뭐가 온다? 서술어 우리 말은 쉬워요 맨 마지막은 서술어예요 자, 이때 보고서가 주어인데 보고서는 보고서인데 어떤 보고서? 내가 쓴 보고서 어? 관형사형 전성어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관형사절이 되고 이 관형사절이 보고서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보면 얘는 서술어가 되는 거고 얘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목적어가 생략됐지 그치? 어떻게? 보고서를 썼다니까 목적어가 생략됐네요 이렇게 하면 문장성문에서 틀릴 리가 없는 거야 그치? 할 수 있겠지? 한 번 더 가볼까? 자, 바라세요 누가 바라세요? 선생님이 바라세요 선생님이 뭐를 바라시는데 여기서 선출하기를 바라는 거야 선출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기니까 명사형 전성어민 명사절인데 선출의 대표를 누가? 우리가 까지니까 여기까지가 명사절이 되겠고 문장성분으로 보자면 의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한 거네 자,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선출하는 건 뭐가 된다? 서술어 누가 선출해? 우리가 선출해 이때 뭐를 선출해? 대표를 선출하죠 자, 이때의 대표는 어떤 대표? 어떤 대표? 잘 봐 어떤 대표? 는이 끝났네 관형사형 전성어민이니까 는 어디 학생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 대표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게 대표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 관형사절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이 관형사절 안을 보면 대변하는 게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되고 대변해 누가 대변해? 그렇지 대표가 대변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주어가 생략된 거네 자,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뭐? 주어? 대표가 라는 주어가 생략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가 대변해 뭐를 대변해? 의사를 대변해 그러면 의사를 대변하니까 학생들은 의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관형어 잘은 대변하다 꾸며주는 거니까 부서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되었어요 누가요? 형이요 뭐가요? 대학생이 되었어 자, 되다 앞에 오는 얘기는 보호라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여기는 이 친구는 복격조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됐어 이때 중요한 거 훌륭한 어떤 훌륭한? 아주 훌륭한 자, 내가 한 절이든 뭐든 간에 용원이 지금처럼 전성어미를 달고 나오면 다 절이 된다 그랬지 얘가 대학생을 꾸며주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겠다 관형사 절이 되겠네 이해 되겠죠? 관형사 절이 되겠고 여기서 아주는 아이고 여기서 훌륭한 서술어 아주는 부사어 이거 뭐가 생략됐다? 주어가 생략된 거네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많아요 서술어 뭐가 많아요? 자동차가 많아요 자, 이때 자동차가 많은 건 누구예요? 동생이 많아요 그러면 얘는 얘는 이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주어 서술어 꼴이니까 뭐가 돼? 그렇지 서술절이 되는 거죠 서술절이 그 다음에 서술절이 되면 이때 꾀는 얘 꾸며주니까 부사어 모형은 자동차 꾸며주니까 관형어 저희도 동생 꾸며주니까 관형어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 주어 서술어 꼴이니까요 자, 그 다음 바라세요 서술어죠 누가 바라세요? 선생님께서 바라세요 여기서 잘 봐야 돼 선생님께 바라시는 게 뭐죠? 네가 발표를 막기 뭐 명사형 전성어미 이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막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 명사절이 되는데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다 를만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뜯어보면 얘는 서술어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이렇게 하면 끝 자, 할만하죠? 하였다 자, 하였다는 서술어 누가? 내가 한 거죠 뭐를? 숙제를 한 겁니다 어떤 숙제를 내주신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겠지 그치? 자,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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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묶어야 되겠네 야, 집에서 선생님이 내주신 게 아니잖아 우리 집에서는 부사하지 그치? 이거는 집을 오늘은 이것도 부사하고 야, 집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건 아니잖아 내줬는데 선생님께서 내주신 거니까 선생님께서 내주신 거지만이야 큰일 난다 이거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주의하시면서 그럼 얘 관형사절이 되겠네 그러면 관형사절인데 내주다는 본용원, 보조용원이니까 둘이 합쳐 서술어 선생님께서는 아이고 색깔 이렇게 맞추면 안 되지 얘가 서술어 얘가 주어 숙제를 이었으니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네 이렇게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뭐 문장이 하나가 들었든 두 개가 들었든 뭐가 들었든 간에 주어 서술어 목적을 찾아가면 되는데 아까는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연습 다 끝났고 뭐 절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그 Q&A 게시판이나 댓글에 달아두시면 제가 그것도 관련해서 설명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절은 정말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 예시로 나온 문장들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 해보시면 매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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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